리틀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빠들 안녕 오늘은 슬라임 음식댓 내가 읽어 슬라임 음식이랑 진짜 음식이 다 바뀐네요 진짜 음식댓 슬라임 음식 2탄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음식 주세요 첫번째 음식이 나왔어요 수지야 이거 할거야 아니면 가위바위보 해서 바꿀거야? 바꿀거야 바꿀거야? 수지가 가위바위보 해서 바꾸고 싶은거 하고싶대요 해봐봐 가위바위보 수지가 이겼어 그럼 이거 할건지 이거 할건지 선택해 이거 할거야? 알았어 그럼 그냥 그거 할거야? 하나 둘 셋 어? 어? 똑같지 않아? 어? 잠깐만요 이거 먹어? 뭐야 이거 마자 봐봐 보여줄게 이거 똑같지 않아요? 어? 이거 마시멜로우에요 그게 진짜 같아? 어? 어? 수지가 선택한 마시멜로우 어? 어? 그래 이거는 늘어나지않는거 보니까 어? 늘어나다 이거 진짜 마시멜로우 같다 그럼 이게 진짜 음식 그러네 그럼 이게 가짜야? 자 이거 봐요 네 이게 슬라임 음식인가? 이게 슬라임인 마시멜로우인가? 먹어볼까 엄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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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엄청 드러나지? 어? 엄마도? 네 이거 지금 안짤라질걸? 그치? 진짜 마시멜로우는 잘 안짤리잖아요 안짤리죠? 어? 어? 이 마시멜로우 그래 그거 잘라봐 네 그건 잘 잘리지? 어 슬라임 마시멜로우는 잘 잘리지? 뭐지? 그 마시멜로우? 어? 먹어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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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멜로우 엄청 많이 들어왔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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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시멜로우 같았죠? 자아 그러면 이렇게 첫번째 음식 마시멜로우가 왔습니다 수지아 그럼 우리 이제 두번째 음식 불러볼까? 두번째 음식 주세요 어 두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수지 이거 할거야 아니면 바꿀거야 그거 할거야 자 그러면 아이 이거 바꿀거야 진짜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어 어 딸기우유가 나왔어요 둘 다 똑같은 딸기유에요 아니요 어 나 뜯어서 여기다 부어보자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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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너 내거야 아 진짜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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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s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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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 았습니다 맛있어? Bob 아직마ک 했었어요 happening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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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가 잘 안나와요 이게 치태우유야 근데 만졌어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나올거 같은데? 오우 우유가 안나오네요 치태우유야 이거는 좀 묽게 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다 요마야 딸기우유입니다 이거 맛있어? 이거는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이렇게 놔야돼 자 이거를 이거는 슬라임 딸기우유 아 이게 딸기우유에요 딸기우유 소리 다 묻었어요 츄이도 엄청 잘먹네 중요하게 꺼에요 저 안먹어 그만 먹을거야 그러면은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세 번 채우시게 나왔습니다 너 그녀야 이거 할거야? 나 이거 한나? 하나 둘 셋 와 과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초코 과자가 나왔어요 열어볼까? 왜? 왜? 왜 똑같네? 액체개물이야 똑같은데? 자 왜 액체개물이라고 할까요? 똑같잖아요 한번 먹어볼까? 소주가 찍어줄거야? 잘 찍어줘 맛있게 맛있게 찍어줄게 내가 이것도 해줄게 으응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진짜에요 잠깐만 한번 보여줄게 이거 봐요 똑같애 똑같잖아 이거 진짜 먹겠는데?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어디 한번 제가 찍어서 보여줄게요 초콜릿 등국 초콜릿 많이 묻혀야 맛있잖아요 그죠 초콜릿을 많이 묻혔어 초콜릿을 많이 묻혔어 너도 많이 묻혔어? 초콜릿을 묻힌 게 없고 안 끓어져 어떻게 해 됐다 이렇게 초콜릿을 초콜릿을 이렇게 등국 묻힌 데다가 또 묻혔어 또 묻혔어 자 이렇게 됐어요 우와 이쁘다 진짜 초콜릿 같아 다음 번째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자 어느게 진짜고 어느게 생각한 음식일까요? 어? 자 알아 맞춰봅시다 척척밥단님 딩동댕댕댕댕댕 이게 진짜 음식 같아? 그럼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딱 봐도 그냥 알겠네 그치? 야 이 이거 봅시다 어떤게 더 좋은거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더 좋은거지 이게 진짜야? 그래 그거 진짜네 이거 요거트에요 쿠키지야 봐라 쿠키지야 봐라 쿠키지야 봐라 어후 그래 그럼 엄마도 한번 먹어볼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슬라임 요거트의 맛을 슬라임 요거트 저도 초콜릿 쿠키 있어요 여기에 쿠키랑 한입 오 오 이거 떨어진다 아 아 또 쿠키랑 한입 오 와 어 한입이다 이거 한입이야 한입이에요 다 아 어 이거 엄마가 그 밥풍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밥풍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어지나 어 어 거품 토 자 입을 치우고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빠임 customs 이상하다 왜 맨날 밥폰을 이렇게 못 만드는 걸까 그런 거 다시 sout 봤어! 봤어? 만드는데 파asta 마지막으로 밥폭 한 번 더 만들어볼게요 안 터지고 딱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치? 오! 수지! 수지야! 오! 오! 이 밑에! 오! 오! 여기가 칼이랑 다 잘려서 여기 만들었어요! 자, 오늘 슬라임 음식 때 진짜 음식은 여기까지에요! 너무 아쉽다고요? 다음에 3탄으로 돌아올게요! 가밍스! 안녕~! 왜? 재밌어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러 안녕하자! 안녕~! 꼭 만나요~! 안녕~! road 어차피